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끝까지 중국발 외국인의 유입검지조치를 정부가 취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정권의 특징은 무엇이든 한 번 정한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습관이자 습성입니다. 중간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거나 고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와대의 반박입니다. 2월 27일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통지문을 통해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그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나온 최선의 대응 방안이다.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서면 통지문을 보고 앞으로도 중국발 외국인 유입의 입국검지조치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섯 가지 이유 가운데 당국의 특별 입국적 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주장은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청와대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우한 폐렴에 대한 진실입니다. 우한 폐렴은 무정상 감염 때문에 의료 전문가들을 크게 처음부터 긴장시켰습니다. 무정상 감염이란 것은 감염 상태에 있지만 외부적인 정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감염자라 하더라도 발병 때까지는 전혀 정세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념을 시킬 수 있는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들은 공황검열 과정에서 전혀 체크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1월 말부터 홍콩 대학의 연구진에 의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한 폐렴의 초기 단계부터 의료 전문가들은 전념 가능성을 매우 높게 받고 아주 위험한 질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서둘러서 중국발 외국인 유입의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한 것은 바로 그 같은 우한 폐렴의 특성 때문입니다. 감염자와 단 15초 동안 노출된 정상인도 감염된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점렴성은 과거의 사수 바이러스에 비해서 최소 100배 최대 1000배 정도 강합니다. 중국 텐진 난카이대 연구진 조사가 이를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가 1595명 가운데서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청와대가 외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믿음과 입장은 중국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 중국은 문제가 없다. 이것이 바로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그들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유입되어서 잠복 감염자로서 한국인들에게 질병을 전념시키는 감염시키는 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청와대의 근본적인 주장입니다. 다음 질문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무정상 감염과 강한 전념성 그리고 긴 잠복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초창기부터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자 유입 가능성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1월 26일부터 대한의사협회가 그토록 7차례 걸쳐서 중국발 외국인 유입 입국 금지 조치를 계속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정권은 이런 기본적인 의학적 사실조차 과학적 진실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파적 이득을 위해서 국민들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후베이성 출발자만 입국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후베이성 다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많은 9개성에서 2월 한 달 동안만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무려 5만 8,904명입니다. 잠재 잠복자가 6만 명 정도가 2월 한 달 동안 한국을 온 겁니다. 이들 지역은 지역적으로 모두 후베이성을 둘러싸고 있는 인접지역입니다.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만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든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무지함과 아주 대담함의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2월 27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중국의 확진자는 7만 8,650명이고 사망자는 2,747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중국의 사망자 대비 확진자는 3.5% 수준입니다. 한국의 사망자 대비 확진자 수는 0.7%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사망자가 5배 더 많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실제 감염자 수가 지금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숫자보다도 최소 5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제시한 확진자는 7만 8,600명 정도가 아니고 30만 명 정도의 감염자가 중국 물론이고 한국 등 세계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한 폐렴의 초기 단계부터 의료 전문가들은 어떻게든 중국으로부터 사람이 들어온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속해서 권고해왔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공중 보건학적 견제에서 지금이라도 입국 검지를 하거나 적어도 입국 제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다. 정부는 당연히 외교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공중 보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정치적 외교적 고려와 타협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의 무정상 감염력, 긴 잠복기, 신종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중국에 대한 입국 검지 조치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겁니다. 요컨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가진 특징은 무정상 감염, 긴 잠복기, 신종 변형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두면 의료 전문가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은 첫 번째는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두 번째는 경제의 파탄은 물론이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로부터 한국인 입국 검지 조치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무지하고 고집불통이고 대책 없는 정권인 것은 진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